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맛있어 맛있어 저녁부터 피온다고 하니까 피오네 내일 비 많이 온다고 하네 내일 많이 온다 응 음 다 가져가세요 이건 너무 크다 난 작은 걸로 파도 잡았다 파도 밥이랑 작게 먹으면 돼 오늘 공기만 좋았으면 청소도 하고 할 건데 공기가 안 좋고 그렇다고 비 오는 날 내일 비 오는 날 청소하자 비 오는 날 청소하자 비 오는 날 청소하자 비 오는 날 청소하자 방에 막 비들이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청소하자 방에 막 비들이 이 실증거 담고 뭐한다 그냥 뭐 하는 날 오는 날 이것은 너무 급하게 드시는 거 아니? 아니요 그만 먹은 거 나 천천히 먹는데 사람들마다 다 아는 사람들마다 엄마 왜 빨리 먹냐 빨리 먹냐 빨리 먹냐 그래서 나 천천히 먹었으면 돼 씹는 거 오래 씹어야지 examiner 새 togg GSA nurture 언어 소문자 términ 저녁